호주 한 번 취해봐요. 호주가 무엇이냐? 하, 미치겠네 진짜. 예능도 왜 이래? 호주 준비 안 해왔어요? 그 사진이란 것을 찍고 저기 있는 조공을 먹어도 되겠느냐? 뭐 이런 노라이가. 그냥 빨리 제일 자신 있는 자세 취해봐요. 촬영 끝나고 간식을 먹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하시고요. 자, 조명 한 번 켜봐. 네? 자신 있는 자세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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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조금 힘들어. 전에 예능 찍었을 때 떠올라서 그래? 예능 찍는 게 아니잖아. 여기선 욕먹을 일 없어. 아, 아는데 사진 작가님이 너무 싸나워. 야, 괜찮아. 네가 잘하면 되지. 가서 보여주자. 와일드 애니멀 비주얼은 라켓이다. 우리 이러고 있는 동안 연우도 욕먹고 있을지도 몰라. 그러니까 네가 해내야 돼. 할 수 있지? 할게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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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 그 느낌 그대로 좋아. 너무 좋다. 자, 손도 한 번 펴보고. 오케이, 좋아. 자, 두 개만 더. 하나, 둘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연우 씨. 이번에는 좀 강렬한 눈빛으로 한 번 가보죠. 자신감 있는 자세 딱 취하고 자켓 슬쩍 벗으면서. 자, 가자. 자, 바로 갑니다. 오케이. 자, 섹시해. 좋아. 너무 좋아. 자, 그렇지. 오케이. 너무 좋아. 아, 좋다. 오케이. 오케이, 잠깐만 기다려, 연우 씨. 사진 잘 나왔죠? 네. 우연우 씨 분위기가 뭔가 좋아. 독특해. 뭐, 그런가요? 뭐랄까, 좀 성스러운 성직자 느낌? 자, 연우 씨. 이번에는 도발하는 느낌으로 한 번 가보자. 니들은 다 내 발 아래에 있다, 약간 그런 눈빛으로. 자, 노려보고 째려보고. 깔 보고. 오케이, 좋아. 좀 더 과감하게. 좀 더 재수하게. 오케이. 자, 오케이. 잠깐만 기다려. 우연우. 뭐야? 또 무슨 일이냐.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건만. 뭐가 문제냐. 네가 언제 이렇게 잘했나 싶어서. 아무 별것도 아닌 것을. 그리고 조공을 듬뿍 준다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. 네. 네.